다음은 이마건 홍우찬, 박상훈, 신효환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오리온, 정재훈, 권지호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릭을 냈어요 이현우 이현우 오픈 차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현우의 왼손 레이업 첫 특점은 삼성이 가져갑니다 이현우의 투포인트 양 팀, 상대 팀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백슛 성공됐습니다 이현우의 투포인트 이현우 역시 특점 이규빈 돌파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슈팅 메이드 시키는 이규빈입니다 이현우가 천천히 하프라인을 건넜습니다 이현우 직접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이현우의 득점 역시 이현우의 득점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습니다 최한열 리바운드 올렸습니다 앤드원 최한열의 투포인트 네, 지금도 세레머니까지 네 신유한 이규빈에게 이규빈 캐치앤샷 깨끗합니다 다소 먼 거리였지만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최한열 최한열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최한열의 투포인트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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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Q2 Q2 Q3 Q3 Q1 Q2 Q3 Q3 Q1 Q3 Q4 최한연 선수가 전반전에도 최한연 선수가 수비가 없는 방향으로 잘 돌아섰어요. 그렇습니다. 스피무브를 왼쪽으로 가져가면서 지금도 침착하게 득점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원을 세 번. 이번엔 안쪽에서 이벤히 공을 받았죠. 김민기의 유로스템. 득점 성공합니다. 김민기의 투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네, 지금 삼성이 최한연 선수의 연속 기술이었어요. 이현우 스크린 받고 미들 점퍼. 깨끗하게 바짝 붙어줘야겠습니다. 이희우. 다시 한 번. 이현우의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여지 없네요. 최한연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여기에는 이현우가 있습니다. 곧바로 응수하는 이현우. 다시 한 번 동점. 실패. 김민기의 리바운드. 자, 뺏기지 않고 있고요. 자, 삼성이 가졌어요. 박재영. 박재영의 득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뒤까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유승.